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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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블 피규어가 너무 가고 싶어요! 너무 가고 싶어요! 다양한 체험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빌런어택 아들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상품도 타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미스테리오가 가장 좋고요 마블 피규어 파이팅! 3천만큼 사랑해! 마블 팬들은 꼭 플레이 해보세요! 마블 피규어 파이팅! 아이 러브 오케팅! 마블 피규어 파이팅! 마블 피규어 파이팅! 마블 최애올 게임이에요 마블 미스테리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